어? 낯걸렸어. 오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네. 잠시 건물이 깼습니다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네? 들고 계신 핸드폰 좀 볼 수 있을까요? 왜요? 아 뭐 열심히 찍고 계시는 것 같던데. 그죠? 아 좀 보여주시죠. 아 왜 남의 핸드폰 막 보재요? 경찰은 이래 되는 거예요? 나 법하는 여자예요. 영장 있어요? 이유 없는 임금님이 아니고. 임금! 불법인 거 아시죠? 사생활 치매도 불법인 거 아시죠? 주시죠. 어? 아이고! 아이고. 아이고. 일어날 수 있겠어요? 아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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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